자 지금부터는 금융위기 이후에 주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08년 금융위기가 있었던 시기로 가보면 한국의 가계부채는 대략 800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도 함께 살펴봤던 양적 완화와 미국의 금리나 기타 등등의 유동성 공급이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영국 다양한 국가에서 시작이 됐고 그렇게 하면서 풍부해진 시중의 유동성이 이제 국내로도 흘러 들어오게 됐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금리를 계속 인하하고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계속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이명박이 누군가요? 현대건설의 사장이었다가 대통령이 되신 분이죠 현대건설의 사장이 뭘 할 줄 알겠습니까? 할 줄 아는 게 있죠 건설 경기를 부양, 건설회사 사장이었으니까 건설 경기를 부양해야 되겠다 그래서 경제를 활성화해야 되겠다 그게 이명박의 머릿속에 가득한 생각이었고 현대건설의 사장이었으니 더 본인이 그 분야에 자신이 있었겠고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정부에서 계속 금리 인하를 통해서 그리고 LTV DTI 완화, 지금은 강화 기조죠 당시는 완화를 통해서 주택시장의 유동성을 계속 공급해 나갑니다 해외에서도 들어오죠 국내에서도 들어가죠 대출도 많이 해주죠 세금도 감면해주죠 이러니 너도나도 빚을 받아서 집을 사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파르게 한국의 가계부채는 증가하기 시작하고 2019년 2020년 현재 시점에도 1600조가 살짝 안된 상태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10년 전에 정확히 2배가 됐죠 10년 만에 08년 금융위기 당시였던 800조에 정확히 2배 1600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가계부채가 증가를 했는데요 자 이렇게 증가하는 가계부채가 좋지만은 않겠죠 왜냐하면 과거의 금융위기 역시 가계부채에서 왔으니까요 그래서 최근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는 다르게 주택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아니라 제한 측면으로 정책의 기조를 바꾸었고 그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을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규제에 주된 내용이 LTV, DTI, DSR 강화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LTV, DTI, DSR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겠고 이 비율이 얼마가 되느냐가 과거에는 이명박 박근혜 시절 제가 은행원을 하던 시절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70%, 80% 해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서울은 15억 이상 주택은 아예 안 해주기도 하고요 20%로 제한을 하고요 지역별로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세분화하면서 조정대상지역 이런 것들을 세분화하면서 LTV, DTI를 지역별로 핀셋규정이라는 이름으로 세분화해서 규제를 하고 있죠 그 비율이 얼마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기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는 있고요 이 큰 흐름에서 금융위기 이후에 쏟아지는 유동성으로 인해서 한국 역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주로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올라가는데 그것들을 규제하려는 노력이 LTV, DTI, DSR인데 이 내용이 은행의 예대마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니 당연히 은행 필기시험에 자주 나올 수밖에 없겠고 그래서 대단수의 은행에서 적어도 한 번씩은 대부분 출제가 되었습니다 묻는 방식이 다르긴 했는데요 L이 무엇을 뜻하느냐 V가 무엇을 뜻하느냐 D가 무엇을 뜻하느냐 돌아가면서 막 물어보고 해당 개념이 지칭하는 용어는 무엇이냐 다양한 방식으로 물어보기는 했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은행의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잘 잡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쉬운 LTV, LTV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로는 사태 설명드렸었는데 당시에는 110%였습니다 미국에서는요 110%라는 얘기는 10억짜리 집을 살 때 11억을 대출해주는 거예요 세금도 내고 인테리어도 하라고 왜냐하면 무조건 어제보다 내일이 부동산 가격은 우상향한다는 생각을 은행들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110%라는 LTV가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까 이야기 드렸듯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금융위기 이후에 대부분 70%, 60% 정도 수준의 LTV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지역별로 다른데요 L은 롬, 대출이라는 뜻이고요 To, 분해, value, value는 가치라는 뜻이죠 그래서 주택의 가치, 분해, 롬, 대출의 크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집이 10억이라면 LTV가 70%라는 말은 LTV가 60%라는 말은 집이 10억일 때 6억까지만 대출을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론, 투, value 그 다음 DTI는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인데요 이 소득 대비 부채 비율에서 DA는 부채 Dep to Income Ratio인데 이 부채 부분에 들어가는 게 뭐냐 그리고 DSR도 똑같이 이게 D가 부채라는 뜻인데 이 D에 들어가는 게 뭐냐 여기와 여기가 들어가는 게 달라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어느 정도 개념과 함께 정확하게 잡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씩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볼 건데요 LTV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야기할 건 없고요 LTV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 드렸듯 이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이 너무 많이 공급이 돼서 가계 부채가 폭증을 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계 부채가 늘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이자를 갚느냐고 소비를 줄이게 되고 소비를 줄이면 기업에서 사람을 고용을 하는 여력이 떨어지고 투자 여력이 떨어지게 되니 경기가 악순환의 연결고리로 빠져들 수 있겠죠 그래서 가계 부채가 증가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현 정부는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역별로 LTV와 DTI를 이와 같이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너무 자주 바뀌고 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되는 지역이 계속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냐 또 조정 대상 지역이면 LTV와 DTI가 얼마냐를 물어보기는 쉽지 않아요 너무 자주 바뀌어서 그래서 LTV는 LTV의 뜻 정도만 잡아두시면 되겠고요 DTI 기업은행 광주은행 기출 문제였고 다른 은행들에서도 많이 기출됐습니다 여기 다 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제 표기만 해놓는데요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소득, 분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그리고 기타 대출의 이자 상환액 자 여기 내용을 보면 주로 주택담보대출에만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기타 대출은 이자만 봐요 여러분이 자동차를 사면서 여러분이 집은 1억짜리 샀는데 자동차는 4억짜리 슈퍼카 람보르기니를 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부채는 적은가요? 람보르기니를 사면서 자동차 할부를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은 적을 수 있지만 기타 대출은 사실 많잖아요 근데 그 기타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 상환액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DTI는 주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부채를 관리하는 효과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는 관리가 잘 안되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신 DTI가 나오게 됐고 이제는 신 DTI를 통해서 주택담보대출의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신 DTI에서는 소득에 있어서도 밑에 I 부분에서도 2개년간의 소득을 반영을 하고 그 다음 계산법은 동일하고요 장래소득의 반영 대상에서 주로 미래소득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는 문재인 정부는 약간 청년층을 위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일자리 정책을 많이 쓰잖아요 대출에서도 비슷해요 그래서 신 DTI라는 건 미래소득이 증가할 청년층의 경우에는 미래소득까지 반영해서 대출을 해주겠다 그래서 장래소득을 반영하기를 시작을 했고 만기에 대한 제한이 과거에는 없었는데 이제는 주택을 여러 채 사면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니까 두 번째부터는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원래는 기존에는 30년 첫 번째 받을 때는 지금 30년, 35년까지 만기를 늘려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주담대부터는 15년으로 제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과거에 비해서는 소득이 낮은 사람이 부동산 투기를 하기가 좋지 않겠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만큼은요 그 다음 소득 산정에 있어서도 청년, 청소년, 신혼부부, 장래소득 청년, 청년, 신혼부부는 장래소득 증액 한도를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상향 조정한다 이런 차이를 가진 신 DTI를 적용을 하기를 시작했고요 또 DSR이라는 총체적 상환능력 비율을 도입해서 DTI는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주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부분만 관리를 하는데 여기서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게 만약에 전세대출을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서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고려한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질문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전세대출, 학자금대출 이런 건 예외로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전세대출을 받는 사람 학자금대출을 받는 사람을 생각해 볼게요 학교를 당장 다녀야 돼요 그래서 학교 다녀서 좋은데 취직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돈도 잘 갚아야겠죠 학자금대출이나 전세대출 여러분이 지방 사는데 서울 가서 전세집 얻어서 학교, 기숙사 못 얻어서 학교 다니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절의의 대출을 많이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전세대출을 할 때나 학자금대출을 할 때 그런 대출을 할 때는 DSR 고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커서 반대로 주택을 살 때는 그 아까 받은 학자금대출과 전세자금대출도 그 나중에 이제 돈 많이 벌어서 주택을 살 때는 이 대출도 가지고 와서 고려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학자금대출을 할 때는 DSR 같은 거 고려하지 말라 근데 주택담보대출을 나중에 받을 때는 기존에 받았던 학자금대출이든 전세대출이든 다 갖고 와서 반영해서 계산해라 부채에 그걸 누라는 거죠 DTI에서는 이게 주담대원리금 산업만 들어갔잖아요 여기에서는 다 누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제 말을 의미를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채 부분에 차이가 있다 대출심사 시의 규제비율 그래서 이게 나중에 여러분이 은행원이 되면 이거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의 멘트가 바뀌는 거예요 고객을 대할 때 고객님 연소득이 얼마세요? 고객님 원천징수 영수증 혹은 소득금액 증명원 가지고 오셨나요? 연소득이 얼마인지 볼 수 있을까요? 아 1억 원이시군요 그럼 고객님은 6천만 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5천만 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멘트가 여기에 기초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계산 과정이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에 고객이 가지고 온 내용들을 컴퓨터에 하나씩 넣으면 컴퓨터가 계산을 DSR을 해줄 거예요 자 이거는 금융회사 여신관리 과정에서 이제 금융회사별로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DTI, 신 DTI, LTV, DSR의 내용을 잡아두시고요 신용부도 수업 받고요 자 부동산이 주택만 있는 건 아니죠 상가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프를 생각해 볼게요 성수동, 이태원, 경리단길, 신사동 가로수길 과거에는 근데 그런 곳들이 과거에는 이제 임대료가 처음에 낮아서 공방을 하는 사람들이나 예쁜 카페를 하고 싶은 소상공인들이 들어가서 장사를 하다 보면 거리가 이뻐지고 거리가 이뻐지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게 되고 고객이 늘어나니까 건물같이 임대료가 상승을 합니다 임대료가 계속 상승하고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대형 프랜차이즈 스타벅스와 투썸플레이스가 들어오고요 그러면서 더 많은 돈을 준다고 하는 대형 프랜차이즈가 건물을 차지하게 되면서 기존에 있던 세입자는 외곽으로 밀려나가는 현상을 유식한 말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건 주로 소상공인들이 외곽지역으로 밀려나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을 잡아두시고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을 잡아두시고 그리젠트리피케이션을 잡아두고 슬픔에의 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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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인지